3. 저것은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시계입니다. 2. 저것은 책상이 아닙니다. 의자입니다. 3. 저것은 문이 아닙니다. 창문입니다. 4. 저것은 공책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2. 루엣 nghe 1.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입니다. 2. 이것은 창문입니까? 아니요, 문입니다. 3. 저것은 가방입니까? 네, 가방입니다. 4. 저것은 사전입니까? 아니요, 책입니다. 5. 이것은 무엇입니까? 5. 한국어 책입니다. 6. 저것은 시계입니까? 아니요, 시계가 아닙니다. 휴대전화입니다. 2. 루엣 nghe 1. 루엣 nghe và điền vào chỗ trống 1. 저것은 텔레비전입니까? 아니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5.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방입니다. 5. 가방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까? 네, 시계입니다. 이것은 공책입니까? 아니요, 공책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이것은 가방입니까? 네, 제 가방입니다. 네, 제 가방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입니까? 네,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사전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디오입니다. 발음 소 못 내 발휘이 번가전 못 상 책상 강당 식당 바 사무실 랩실 이것은 책상입니다. 이것은 책상입니다. 하이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바 학교에 랩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랩실이 있습니다. 소 바 하이 덕터 여기는 랩실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시계는 없습니다. 바 바 바 바 일상생활 신문을 읽습니다. 민재 씨가 책을 읽습니다. 수빈 씨가 집에서 쉽니다. 지훈 씨가 영화를 봅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극장이 큽니다.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컴퓨터가 좋습니다. 류연예 소 1 유진 씨는 영화를 좋아합니까? 네, 영화를 좋아합니다. 하이 흥엉 씨, 커피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마 류연 씨는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합니까? 아니요. 집에서 공부합니다. 민준 씨는 학생 식당에서 식사합니까? 네, 학생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남 흥엉 씨, 지금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요. 전화합니다. 소 2 남 남씨, 무엇을 마십니까? 저는 콜라를 마십니다. 루이앤 씨는 무엇을 마십니까? 저는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하이 오늘은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까? 네, 여기에서 듣기 공부를 합니다. 마 흥엉 씨,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친구를 만납니다. 영화를 봅니다. 몬 수빈 씨,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소 바 누가 빵을 먹습니까? 이지훈 씨가 먹습니다. 이윤아 씨가 가방을 삽니까? 아니요, 구두를 삽니다. 박수빈 씨가 무엇을 합니까? 신문을 읽습니다. 바 능가오 소 1 nghe và điền vào chỗ 정 1 누가 빵을 먹습니까? 이지훈 씨가 먹습니다. 이윤아 씨가 가방을 삽니까? 아니요, 구두를 삽니다. 박수빈 씨가 무엇을 합니까? 신문을 읽습니다. 유진 씨,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까? 유진 씨,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까? 집에서 봅니다. 오늘 한국 영화를 봅니까? 아니요, 오늘은 친구를 만납니다. 소 2 nghe hoi thai và 전 phương ándung 흑 hong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합니까? 아니요, 이메일을 읽습니다. 유진 씨, 풍 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카페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베트남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teaching and book thai foi 이메일